우리템스 몰라가요? 네 옆자리 어디로 가시면 돼요 오셨어요? 네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? 네? 네? 2등은 누구고 3등은 누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? 3등은 짱마빠 짱마빠니? 이게 누구인가요? 결국은 그 스타일이네 또 네? 결국엔 또 그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예외를 안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번도 예외를 안보는지 모르겠어요 짱마빠니 짱마빠니 디박 얼굴만 마텔리하고 못매는 디박 하하하하 어.. 뭐가란다 뭐 잘 안되세요? 아아 물 튀는거? 에어프라시 그냥 옆자리로 이동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 튀어 나오면 반대쪽으로 넘어갔으면 돼요 ITH Carolina 하.. 하.. 하..